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다 보니 추갈못이었던 류쌤이 잠을 설치면서 축구를 보게 됐네요.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UP! 골드 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박수 10 월드 푸드 볼를들 who will be household names by the end of the season 오늘의 표현, Household Name. 이것은 구단의 유명한 선수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호날두 선수를 아는 것처럼 유명한 선수들을 Household Na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다시 확인하시죠. 10 WORLD FOOTBALLERS WHO WILL BE HOUSEHOLD NAMES BY THE END OF THE SEASON Did you all get that? 2018-19 시즌에서 하우스홀 네임의 가능성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들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세대 하우스홀 네임 선수들은 누가 있나요? 이강인 선수, 정우영 선수, 한국 축구를 빛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싱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